아 아 말해줘 지금 난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 줘 아무 아 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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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ni 시 이 시간은 제 그래 돌아가는 길에 네가 서있던 그곳에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모두 다 잊고서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